전국 어디에나 존재하는 동네 이름 중앙동. 이름과는 달리 대부분의 중앙동은 도시의 정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산의 중앙동도 지리적으로 중앙은 아니지만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도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던 군산선이 지나가던 과거 중앙동은 화려한 번화가였는데요. 하지만 군산선과 함께 화려한 시절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군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동에 피어오르는 새로운 희망. 그 희망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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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ven이고 전국 명시에는 미 reconnect Raymond 동아 Ж Chairman, 감사합니다.